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도 안키를 사용해서 일본어 독학을 해봐야겠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시간이 좀 약간 많이 없네요. 진짜 뭔가 굉장히 바쁜 그런 날인데 그래도 저는 이거 160개 다 끝내고 싶은데 못할 것 같습니다. 160개는 도저히 참아. 다음 시간 수업 시간 전에 한 30분 정도가 있는데 다음 수업도 준비해야 되고 해서 많이는 못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빨리빨리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해야 되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띄워놓으면 어디로 갔을까? 여기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패드 하나를 꺼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반칙인데 베풀씨를 내가 보고 시작하면 안 되잖아. 마음이 좀 급하네요. 이렇게 마음 급하게 뭐 하는 걸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 좀 그래요. 어제 잠을 8시간을 누워있었는데 4시간을 뒤척거렸어요. 이렇게 끔찍한 저게 제주 기짠가 제주 술짠가 그래요. 제주 술자 가겠습니다. 기짜네요. 이렇게 끔찍한 불면증은 제가 살면서 저 불면증이 진짜 엄청난 일가견 있는 사람인데 어제 같은 적은 없었어요. 진짜 4시간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누워만 있었는데 어떻게든 절대 손에 핸드폰 쥐거나 패드 쥐거나 노트북 뭐 일하거나 책 보거나 이거 다 안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거든요. 와 근데 못 자더라고요. 제주 기짜다. 어게인 이거는 기다릴 뭐 그거예요. 아니구나 이거 가질지자예요. 굿. 이것은 자금인데 자자거든요. 무슨 자자일까? 금전자자. 재물자자구나. 한 끗 차이로 계속 틀리는데 괜찮습니다. 내 이름 맞추겠죠. 재물자자다. 재물자자다. 어게인 이것은 개자. 개역에 쓰는 개자 같은데 근데 고칠 개자 맞네요. 소리가 안 나는데? それはすべて事実ですか? それはすべて事実ですか? 아... 全て. 전체. 全て. 그것은 전체. 다시 한번 들어보죠. それはすべて事実ですか? 주짓가... 아 진실이야. 지짓은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건 전부 진짜 사실입니까? 이런 얘기죠. 오케이 굿. 이게 서로 상자 항상 상자 항상 상자 그 다음 이거는 지자에다가 이게 베풀시 지시 지시라고 해서 이것은 실시 실시에요. 이거 실시 그래서 지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날 겁니다. 지시. 맞죠. 뭐 하고 있다 이런 행사하고 있다 뭐 이럴 때 쓰는 글자 같더라고요. 그 다음 이것은 은행이네요. 긴行와 산지... 산지まで 저게 열다 라는 글자인데 카이테이마스. 카이테이마스 가 아니라 하이테이마스 저거 열다 라는 글자에요. 그래서 은행은 3시까지 엽니다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긴行와 산지まで 아이테이마스. 아이테이마스. 아였네요. 오케이. 왜 아지 저게? 왜 아 소리가 나지 저기서? 어게인. 이것은 나를 숫자인가? 나를 숫자일걸요? 맞죠? 카이케츠. 카이케츠는 개혁이에요. 아 아니네. 해결이다. 솔루션. 어게인. 이것은 베풀시? 아 맞았고요. 이것은... 모르겠네요. 슈쿠지츠. 슈쿠지츠다. 어게인. 이것은 키레이. 예쁜. 쓰레. 이것은 사... 고우겠죠? 지코일 것 같은데... 직행일 것 같지 왜? 직행은 뭐지 근데? 직행은 범죄에 관련된 게 직행인데 사건이다. 이거 사건이에요. 직행. 직행. 맞다. 이것은 야사시라고 해서 뭐였더라? 친절한 뭐 이런 뜻이에요. 야사시.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 아 잘 모르겠네요. 신 리자래요. 이게. 신 리자가 어떻게 나오더라?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보게 되겠죠. 이거 무슨 갈색 신발 뭐 그런 문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딘가에 신 리자 신 리자입니다. 어게인. 이것은... 어... 제자 같은데 절제할 제? 아 주관할 관자다 저거. 네. 엄마는 아직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아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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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것은 한 명이죠. 히토리. 히토리. 이것은 이 소프트와 소프트와 이 소프트웨어에는 어... 이로이로나 어...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자 아닌가요? 전할 전자 대치다우 할 때 뭐 그때 썼던 것 같은데 대치다이 대치다우 할 때 썼던 것 같은데 전할 전 전기 전자 어게인 아 쓰고나서 넘기죠. 전할 전자입니다. 어게인 오크루 오크루 같은 경우에는 음... 뭐뭐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오크루 오크루 오크루는 뭐뭐를 보내다 네. 샌드죠. 굿 그 다음 이거는 어... 네무이 이라고 해서 자다 아닌가요? 네무이 뭐 뜻은 안 나왔는데 네무이는 맞았으니까 넘길게요. 이것은 항상 상자 이것은 타이리츠 라고 해서 대립입니다. 타이리츠 맥북 강제 종료 단축키가 커맨드랑 알트랑 ESC 아닌가요? 커맨드랑 컨트롤 ESC인가? 옵션 커맨드 ESC 아... 그지 알트가 없지 맥북에는 저게 옵션이지 어게인 토일렛 배스룸 같은 경우에는 뭘까? 기억 안나요 이거 많이 봤는데 오태아라이 오태아라이 이거 되게 많이 봤었는데 전에 틀려가지고 어게인 이것은 운자 같은데 옮길 운자 같아요. 네 카나시 카나시는 슬픈입니다. 이것은 내 어... 카에 잖아요. 카에 레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뭐 하면 레바일 거예요. 맞죠? 카에 레바잖아요. 저거 그 다음에 이것은 주자인가요? 뭐지? 이거 주타쿠 같다. 주택 주타쿠 맞고요. 이것은 앞에 있는 글자가 한 번 더 반복되는 글자인데 저거 같은 경우에 지금 어... 시인가? 저게 무슨 글자지? 일자에다가 저렇게 되면 뭐지? 때시자 잖아요. 저게? 근데 거기에 일자가 붙은 건가? 제가 한자를 너무 몰라서 저게 뭘까? 매일매일인가? 아닌데? 아 모르겠네요. 진짜. 도키도키 도키도키라고 해서 sometimes가 되네요. 떼떼 이렇게 되나보다 저게 sometimes again 이거는 히코오키 아닌가요? 히코오키가 1시간 2주 오클렛다 라고 해서 항공기가 1시간 이상 늦었다. 히코오키가 1시간 이상 오클렛다. 화가 많이 나셨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과실 과자 뭐 실과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니가 주자 같기도 하고 무슨 주자지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루 주자다. 알겠습니다. 그루 주자다. 그루 주자다. 음 오케이 방향은 호우입니다. 호우 맞고요. 이거는 비교 견줄비자 카레와 아시가 나갈 그는 다리가 짧다. 아 길다구나 나갈 이니까 오케이 이것은 교섭인데 교세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고쇼라고 해서 교섭이다. 오케이 늦은 늦은 이유를 알려주세요. 니키 니키 는 니키가 뭐더라 모르겠네요. 아 일기구나 다이어리 일기다. 오케이 페이스는 가오 가오 이거는 비자인데 이것도 비축할 비인가 뭐 이런식으로 쓰였던 것 같은데 가출 비자구나 아 참 진짜 계속 한 끗 차이 근데 언젠가는 뭐 되지 않을까요 아이 목욕시키는 것 같은데 가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냐 내가 정신 차려야 돼 가출 비자다 이따 수업 끝나고 놀아주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걸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게인 이것은 모 라고 해서 이미 라는 뜻이죠. 모 네 이거는 고요할 정자 맞네요 하시루 하시루는 뛰다 라는 뜻인데 네 이것은 때가 들어가 있고 말이 들어가 있고 저게 지금 셀 개자거든요 그래서 시계 시계면 도케 이렇게 되지 않나요 도케 세상에나 이걸 맞추네 한자로 진짜 대단하다 굿 yet more 아직 마다 키마루 키마루는 뭐뭐를 결정하다 라는 뜻인데 결정일 거예요 명사로 아마 아 이거 키마루라고 돼서 수동태구나 이거 일단 어게인 누르고 또 볼게요 야사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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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두 개의 뜻이 있는데 친절함과 그 다음에 친절함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온나라고 해서 여자죠 온나 굿 바 케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단을 에단으로 바꿔야 돼 그저 우단을 에단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굿 일단 이거는 은행이죠 긴코 긴코 굿 이것은 재물자자 이거는 먹다니까 타베루인데 근데 뭐 어쨌다고 이게 타베 먹습니다 먹으면서 먹다 타베 타베 뭐 어쩌라는 거지 그건 타베루 아닌가 그냥 타베가 된다고 타베가 왜 왜 그렇게 돼야 되지 1단 동사 뭐 저 모르겠어요 왜 타베라고 쓸 때가 있나 미루 미 탈락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이렇게 오케이 이건 기술 기술 아 제주 기자예요 맞아 이것은 주관할 관자 하개시이 아매가 흩돼 하개시이 아매가 흩돼 이마스 헤비레인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엄청 오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오또상 니 요로시 고찌다 이뿌사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머니께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아니 안부 인사 전해주세요 제가 옥가상이라고 했나요 아 피곤하네요 좋다 이따 잘 수 있겠다 어게인 카이케츠 카이케츠는 카이케츠가 이게 해결 네 이거는 미 어 동사형 미마스 미마스 맞고요 옐로우는 바라 바라가 장미고 무슨 바라죠 키이로이 키이로이 맞네요 이것은 고를 조자 맞고요 아 묵하시와 카부시키니 키오미오 모타나 같다 묵하시와 카부시키니 키오미오 모타나 같다 소나える 소나える 소나える는 뭐뭐를 어 사다 제공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프로바이트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눈이 빨갛고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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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요 이것은 긴코와 산지 마 아 아 아 아 세시까지 연다 라인 치카이 치카이 치카이가 치카고랑 비슷한 거 아닌가 가까운 near 순 맞죠 오케이 굿 이거는 포 포일 거 같아요 포 맞고요 이게 한자로 신 리 자예요 이거는 음 마을주 이거 무슨 주자 같은데 마을부자구나 뭔가 되고는 있는데 정확한 기억으로는 아직 안 만들어진다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역시 120일의 공백이 3주가 지금 돼가죠 마을부자 오케이 이거는 슈쿠지츠 라고 해서 휴일입니다 슈쿠지츠 이것은 근데 와따시와 텐기 데 아 덴샤 데 덴샤 데 수우 가쿠 아 수우 가쿠는 몸을 가르치다고 이거는 통학이잖아요 통학을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통학 시트 이맛 전차로 통학하고 있다 이 얘기인데 글쎄요 수우 가쿠가쿠 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축제 아직 끝났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것은 색 뭐라고 이 이렇게 돼있는데 황자 같죠 저거 그래서 글쎄 황색 노란색을 뭐라고 하죠 키이로이 아닌데 키이로이 맞네요 오케이 야 루 야 루 는 뭐뭐를 주다도 되고 하다도 되고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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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카레와 어 이게 뭐더라 저 앞에 글자가 그 뒤에는 학인데 저게 무슨 학일까 학을 오시에 테 이마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저거 수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각 오 오시에 이마스 라고 해서 그는 수학을 가르칩니다 이거는 삶이 생활이거든요 이게 카이케츠 아닌가요 생카 생카 again 생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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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if war ensues 사우스 코리아's capital could be severely damaged before an effective US intervention 뭐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걸 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지 만약 전쟁이 만약 전쟁이 지속된다면 나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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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은 미국의 적극적인 K-비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어쩌라고 근데 왜 이게 나온 거죠 굿 누르고 일단 넘어갈게요 이게 원자같이 생겼는데 전할 전자예요 전기 전자 그리고 이거는 오태아라이 오태아라이 칼호조와 라이게츠 격콘시마스 라이게츠니까 지난달이에요 아 잠깐 라이니까 오다 아니 그건 중국어잖아 라이게츠 공게츠 이번 달 라이게츠 오는 달 같은데 아닌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맞죠 라이게츠 그럼 지난달은 뭐지 where 도코 잠깐 맞아요 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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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결혼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꿈의 실현에는 실천스루니와 도렬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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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렬구 도코 필요합니다 네 맞죠 맥북 강제종료 단축키는 커멘트와 옵션과 ESG 음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더라 이건 좀 모르겠는데요 칠 토짜다 음 몰라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게인 이것은 카레와 이에니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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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니 저게 뭐더라 니모츠 어 택배에요 니모츠 오 오클리 마시다 그렇게 해서 그의 집에 소포를 보냈다 택배를 보냈다 택배를 보냈다 그 얘기죠 택배를 보냈다 오케이 굿 하고 다음 거는 미 보게치 요겠죠 미요 맞구요 친척 동생인데 어 며칠 며칠이었더라 10월 10월 15일인가 그렇지 않았나 그러네 슬슬 다가오네요 아이고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 굿 그 다음에 이것은 금이죠 그래서 오카 카네 카네에요 카네 카네 돈입니다 저거 레이즈 임뿌브는 아게루 아닌가요 앙에르 맞죠 이것은 오른쪽인데 저게 어 포 포켓 포켓토니 미기 잠깐만 잠깐만 미기랑 히다리 저게 히다리나 미기인데 히다리로 갈게요 히다리노 포켓토니 한가치 한가치가 아잇때 이맛 아잇때 이맛 이렇게 해서 오른쪽 주머니에 헹커칩이 있습니다 손수건이 있다 이 얘기죠 미기네 미기노 포켓토니 한가치가 하이테 이맛 오케이 어게인 이것은 교 섭이거든요 건널 섭자 해서 그래서 교세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쇼 고쇼 맞죠 카레와 아시가 그는 다리가 길다 이것은 이것은 도키도키라고 해서 sometimes 때때로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후비라고 해서 목이에요 이것은 책 본을 이사츠 가임아시다 라고 해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택자 같은데 주택의 택자인데 글쎄 살택 막 이런 게 있나 집택자 당연한 걸 왜 또 틀렸죠 틀릴 수 있죠 집택자 오케이 끝 이거는 그루 주자죠 아까 틀린 거 니키 니키는 일기입니다 이것은 옮길 운자 프랑스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가부 가부 낫 낫 는 여름 이것은 카레の 기 기대예요 저거 대자거든요 기다릴 대자 그래서 기타이 일겁니다 카레の 카레 도 기타이 라 가 와 와 와 와 가 와 가라 나이 잠깐만 아 저거 기 기 기 분인가 보다 기모치인가 보다 카레 노 기 기 가 와 가라 나이 라고 해서 그의 기분을 알 수가 없다 모르겠다 카레 노 기 모 치 가 와 가라 나이 근데 저게 어떻게 기모 라고 읽히지 모 때 이맛 그 뭐 아 그런가 아 모르겠다 저거 진짜 어게인 기마루 기마루는 결정되다 라는 수동태 형태 다음 이거는 음 비자일 건데요 아마도 글쎄 가출 비자 아닌가요 아 이건만 하고 그만해야겠다 다음 수업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볼 건데 스탯을 좀 볼게요 별로 못했네 되게 조그맣네 21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0개 정도 쳐냈는데 어제 좀 많이 한 거고 좀 약간 출렁출렁하네요 아 피곤하다 이제 수업 하나 하면 끝나는데 오케이 그래요 수업 끝나고 또 일할 거랑 할 일들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다 쏟아붓고 10시에 자도록 해야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시간이 나면 더 할 테지만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켄이었습니다